두번째 순식 갑하고 패이죠 오늘따라 상황극이 많이 나오는데 참고 봐주세요 아 외롭다 외롭냐 소개시켜줄까 와 이녀석 사람 됐네 고맙다 이쁘냐 남자들 하는 말 있죠 이쁘냐 해병대 만기 전역하고 좀 이쁘게 생겼어 사진 보여줄게 그래서 비는 살짝 어 군 출신 어 흥미로운데 하고 딱 봤는데 남자를 소개시켜주려고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비해서 야이 개 쌍욕이 딱 나오는 상황이죠 해병대 제 친구 사진인데 결혼 축하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당연히 남자가 외롭다고 하니까 A가 소개시켜줄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난 남자니까 당연히 여자를 소개시켜주겠지 난 남자니까 여자를 소개시킬 줄 알았는데 남자를 소개시켜주잖아요 이런거는 잘못된거에요 우리는 당연히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이성을 생각하는데 동성을 소개시켜주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 소개시켜줄 때 이성을 소개시켜줘야 된다 이것을 페이저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오겠지만 한번 페이저랑 순식값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순식값 딱 그 순간의 값 순간 순시라는게 순식값 이걸 영어로 표현하자면 instantaneous value 순간적인 값이라는 뜻이에요 순간적인 값 순간적인 값을 알려고 하면 위상도 필요하고 진폭도 필요하고 각속도도 알아야 되요 여러가지 대해서 알아야 되요 각속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죠 주기를 알아야 되니까 각속도로 주기를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그 순간의 값을 알려면 이렇게 풀로 모든걸 알아야 되요 진폭 각속도 위상 하지만 페이저 중요한건 진폭과 위상이야 그것만 말해 페이저는 하나를 생략하는 거에요 무엇을 생략하냐 각속도를 생략해요 페이저를 쓰는 이유는 어떤 두 값을 비교할 때 각속도는 같아요 그러면은 굳이 각속도를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폭하고 진폭하고 위상만 이렇게 딱 쓰는 거에요 여기에 angle vm angle seta 이렇게 쓰는 거죠 진폭하고 위상만 쓴다 페이저는 여기서 각속도는 당연히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지 그래서 여자에 대한 정보는 삭제하고 중요한거 이쁜지랑 어디 사는지만 말해 이게 페이저입니다 중요한 정보만 나열하는 것 어차피 똑같은거는 그냥 다 생략 두개의 페이저가 있고 이걸 합성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각속도는 같다고 보는거에요 순식값 딱 그 순간의 값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진폭 각속도 위상 우리 이거 배웠는데 이제 이 순식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vm은 뭐죠 진폭 여기서 오메가는 각속도 세타는 위상이죠 한번 그려볼게요 t를 중심으로 해서 그려볼게요 y축을 v라고 하고 여기를 t라고 하면은 여기서 먼저 주기를 그해볼게요 주기 주기는 어떻게 구해요 b분의 2파이였죠 b는 t앞에 곱해진 것 여기서는 뭐에요 오메가네요 오메가 오메가는 뭐였죠 2파이 f 그래서 2파이 f분의 2파이가 되서 f분의 1인데 이게 주기에요 주기 그럼 f분의 1은 뭘로 표현이 될까요 t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릴 때 먼저 위상부터 그려줄게요 이만큼 세타만큼 세타만큼 앞에 가서 플러스니까 플러스 세타만큼 앞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 진폭부터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진폭은 이만큼 진폭은 값이 어떻게 돼요 사인 앞에 플러스 vm 이만큼 떨어진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vm 여기서 중요한 게 주기는 주기는 뭐예요 t죠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를 t라고 할 수 있어요 t 사등분하면 여기 사분의 t 여기 사분의 이 t 여기 사분의 삼 t 이렇게 진폭 각속도 위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기가 이 파이인 게 좀 익숙하잖아요 정연파 그래프를 그릴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쪽을 지우고 다르게들 많이 표현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y는 v y는 v 여기를 오메가 t로 잡는 거예요 x축을 오메가 t로 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변수예요 오메가 t가 하나의 변수다 보니까 주기 구할 때 b분의 2파이 해가지고 t 앞에 곱해진 걸 하잖아요 t 앞에 곱해진 건 오메가니까 첫 번째 그래프에서 b는 오메가니까 2파이 f 였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그림 그릴 때는 오메가 t를 한꺼번에 보니까 오메가 t가 변수로 보니까 앞에는 1 곱하기 오메가 t예요 그러니까 b는 1로 볼 수 있어요 주기는 2파이네요 이 부분 어려워요 이 부분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정형 파형 그래프를 그릴 때 유의할 것은 x축 변수가 오메가 t인가 t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오메가 t라고 하면 한 뭉뚱거리로 뭉쳐가지고 앞에 뭐가 곱해졌느냐 보면 되고 x축이 t로 돼 있으면 t 앞에 아무거나 다 그거를 b로 보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주기가 2파이에요 그러면 그리기가 쉬워졌죠 아까보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거는 세타 위상 앞에 있으니까 앞서가니까 플러스 세타니까 여기 앞에 여기 높이는 뭐예요 vm 여기 높이는 마이너스 vm 그리고 주기는 여기서 주기는 이 주기는 주기는 이 파이죠 여기서 주기는 t였는데 이렇게 달라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 어려워요 여기서 볼 때 변수를 오메가 t로 잡는 거예요 오메가 t 주기 구하는 공식 b분의 2파이였어요 여기서 b는 뭐였죠 여기서 주기는 t 앞에 곱해진 것 이거였어요 주기 구하는 공식은 t 앞에 뭐가 곱해졌느냐 그래가지고 여기에 b분의 2파이를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오메가 t를 변수로 보는 거예요 아까 t를 오메가 t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t 앞에는 뭐가 곱해졌어요 1이죠 오메가 t를 한꺼번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분의 2파이 그래서 주기는 2파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기가 2파이다 그리고 플러스 세타 위상은 앞서 있다 진폭 vm vm이다 이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오메가 t를 변수로 보느냐 오메가 t를 변수로 보면은 오메가 t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느냐 봐야 돼요 전압 그래프 전류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이 오메가 t를 많이 써요 오메가 t를 많이 써요 전기공학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세요 어? 연고맨이 그리고 내가 옛날에 배웠을 때 주기 구하는 공식은 b분의 2파이 t 앞에 뭐가 곱해졌는지에 따라서 주기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t가 아니네 오메가 t를 한꺼번에 보내 오메가 t를 한꺼번에 보내 전기공학에서는 이러니까 꼭 알아주세요 이 부분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애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전공자들은 이거 염두에 두시고 문제 푸세요 영상 보고 오시죠 왼쪽 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회전벡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른쪽 그래프는 정연파형 왼쪽과 오른쪽과는 똑같은 건데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회전벡터의 y값이 정연파 그래프를 만들고 있네요 이 부분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오케이 페이저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만나요 오세요 오?